안녕하세요 채널 EVP 입니다. 오늘은 그 우리 구독자 분께서요 스페셜 공구에 대한 도움을 요청을 하셔서 관련 영상을 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한테 보내준 공구가 이 선반 공구인데 약간 좀 형상이 독특하게 생겼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스페셜 공구를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 작업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정작업을 다 합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던 부분을 찾아보니까 이게 선들이... 다 됐으면 이제 스케이드에서 작업은 끝난 거에요. 1차 작업 끝내주시고 들어와 주시고 그 다음에 위치까지 잡아줘야 겠네요. 위치는 형태를 선반으로 기본값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가공경로에 선반 공구 관리자 주시면 이제 동기화가 된거죠 2개의 선도 동기화 시켜야 겠죠. 그래서 클릭 클릭하기가 이 교차점으로 이동 시켜주시면 되겠구요 다 됐으면 보조선 지워버리고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갔죠 다 됐고 옵션 변경한 다음에 눌러보시면은 자 이렇게 공구 만들어진 공구가 이제 작업 진행되는거죠 여기까지입니다.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 한번 해보시면 되구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은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가 되구요 지금 보니까 X5 버전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X7으로 했는데 X7이 X5에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이거 파일이랑 CAD 파일을 넘겨 드릴테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영상 촬영 마치도록 할게요 채널 EVP였습니다. 감사합니다